샤워시간이 1인당? 고양이 자세하게 하네. 우주 비행사들끼리 치고 박고 싸웠을 거 같기도 한데 할 일가 정말 많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해주세요. 우주를 향한 탈지구적 질문들 스페이스 스몰 토크 스스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하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동경했고 그곳에다 우주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특별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주의 신비와 낭만을 이야기하는 과학 크리에이터 우주먼지 지웅배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하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오지로 향하는 것은 과학이 거기 있기 때문에 과학탐험가 문경순이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학탐험가 문경순입니다. 미국 화성협회가 운영하는 화성 모의 실험기지에서 제가 우주병사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은밀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도파민을 빵빵 터뜨리는 유쾌한 뇌과학자 송민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뇌과학자 송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에 나가게 됐는지? 본격적으로 사람을 우주로 보내기 시작한 것은 냉전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해망한 독일에서 건너간 과학자 중에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 동료들이 미국에 망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거기에서 독일이 개발했던 V2 로켓 미사일을 개량해서 초기에 로켓 실험을 하게 되는데 먼저 우주 개발의 승기를 잡았던 건 소련이었죠.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도 쏘아 올리고 심지어 강아지도 쏘아 올리고 나중에는 실제 살아있는 사람까지 먼저 올리게 되면서 미국이 계속 뒤처지는 시기를 한창 보냈습니다. 그때 인류 최초로 날아갔던 우주인이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고 참고로 이 사람이 우주인으로 발탁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키가 작아서 그분의 키가 160이 안 됐을 거예요. 당시에는 로켓 사이즈를 크게 만들 수가 없었고 이왕이면 체중이 덜 나갈수록 더 적은 힘으로 쏘아 올릴 수도 있으니까 한동안 여성 우주인을 먼저 보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신체 사이즈가 여성분들이 작으니까 여성을 더 먼저 보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주로 군인 출신의 파일럿들을 우주인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나중에 가서 시작이 되었던 거죠. 여기서 플러스로 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외부 행성이나 우주의 극한의 환경을 지금 오사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마스 500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실험들을 보면 화성 환경과 얼마나 유세하게 통제를 하나요? 일단 제가 참여했던 거는 유타 사막에 있는 마스 데저트 리서치 스테이션 대장님도 참여를 했었죠. 유타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용하 마션처럼 가상의 우주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식물 재배하는 공간, 과학 실험실 이렇게 모듈들을 만들어 놔서 그 기지 안에다가 평균 한 6명에서 7명 정도를 짧게는 6개월 그리고 1년 동안 가둬놓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면적이 이제 12, 13평밖에 안 되는데 7명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파티션을 6개, 7개 자르면 방 하나당 면적은 1.2평에서 3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덩치가 작은 편은 아닌데 눕고 옆에 신발 벗어놓으면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쉬는 시간에 밖에 편하게 나가느냐? 아닙니다. 여기는 어쨌든 화성이라고 가상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갈 때는 또 선의 우주복, 헬멧 쓰고 생명 유지장체 등에 매고 기지 보수 공사도 하고 과학 실험하고 여기서 사실 제일 견디기 힘든 게 그 제약 조건이에요. 화성에 가면 당연하게 이제 여러 가지 리소스가 없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매뉴얼이 있는데 가장 극악이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샤워는 거의 이틀에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샤워 시간이 1인당 3분. 고향에 서서야겠네요. 거의 뭐 고향에 서서 정도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지구의 실험실이기 때문에 이 기지 바깥에 거대한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공급해줘요. 그런 데서 3분의 이유가 뭐냐면 이 물탱크의 샤워기의 원리를 잘 보시면 샤워기에 레버를 올리면 외부에 있는 물탱크에 물이 그냥 오지 않겠죠. 중간에 소형 모터가 회전으로 해서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전기. 아니야. 그거 모터가 돌아가는 순간 모터의 작은 소음이 다른 동료들한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준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동장에서는 뭐 지방 방송에도 별 의미가 없는데 독서실에서 누가 딱딱딱 버린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이거 장난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 상대방 동료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3분밖에 안 주는데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감시시간에 가면 갈수록 되게 좋아해요. 뭐 안 쉬는 사람도 많고. 대장님께서도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이런 모의 실험을 했을 때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게 이런 소리? 네. 그런 소리도 소리인데 아 이게 모르는 사람이 7명이 산다는 게 저는 사실 뭐 약식으로 한 2주 정도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게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일 예로 그 모의 실험실에 오려면 똑같이 과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제안서 써서 억셉트가 돼야지만 실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6번이나 실패해서 겨우 7번째 억셉트가 된 과학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날 저녁에 나갔대요. 아... 답답해서. 야 이거는 내가 이거 실험 안 해도 되니까 나가야 되겠다. 그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는 건데 사실 저는 별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세상 옷이 허무한데 다 다녀왔는데 이렇게 편안한 실내 공간에서 침대에 놓자는데 뭐가 하면 될까 싶었는데 저도 하루 만에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창문은 벽시계만한 동그란 창문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계도 지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분 시계를 쓰잖아요. 거기는 화성 소울 시계를 써요. 24시간 40분. 그렇죠. 고기부터 좀 의지감이 생기고 여기 안에 또 다른 매뉴얼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서로 다투면 야 그냥 압수하고 풀어 이러고 말잖아요. 거기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 원인을 마이크로하게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자정 넘어가기 전에 커벤더 입회 하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매뉴얼을 우리가 원칙을 만들어야 되냐 이게 세팅이 안 되면 다음 안 넘어가요. 100% T만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친해져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친해지기 싫어도 친해져서 싸우면 안 돼 절대로 실제로 싸우는 경우 있나요? 할 얘기가 정말 났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우주 비행사들끼리 치고 박고 싸웠을 거 같기도 한데 어쨌든 실험이긴 하지만 누가 가라고 떠민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 고립 상태를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일단 선택을 했다. 불협화함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결하느냐 이게 더 젤리인 거죠. 그러면 송민효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에 따라 인간의 정서나 행동이 바뀌기도 하나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변에 초록초록한 공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초록색을 볼 수 있는 곳에 있다거나 이런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고요. 이런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적다 보니까 지능도 좀 높아지고요. 코티솔 분비도 낮아지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 분비도 낮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멘시아, 인지능력의 저하도 훨씬 더 늦어진다고요. 저 하나 궁금한 게 그게 초록색이어야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식물인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명확하지 않았네요. 식물인 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가짜초록은 영향이 덜한 거예요? 가짜초록도 영향이 덜하지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주 관련해서 찾아볼 때 들어보니까 우주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정기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VR로 숲 같은 거, 자연 이런 거 초록초록한 걸 보여준대요. 화성 기지 안에서 하는 실험의 성패 여부가 진짜 화성이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측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포기하면 언제든 집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요소가 사실은 실험의 퀄리티나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할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지구인데 힘들면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문으로 안 열어져요. 원격체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재미요소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분쟁이 생기고 컴맨너가 왔을 때 이제 뭔가 저 대원의 심리상태가 되게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처방전을 주냐면 식물 재배 룸에 가서 2시간 동안 이따 오라고. 아까 초록초록. 역시 식물이. 네. 네. 비턴치도 맞고.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과학적으로도 뇌에 다양한 영향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고립된 공간에서 특히 이제 자극이 없잖아요. 내가 맨날 보던 거 봐요. 맨날 먹던 거 먹고 만나는 사람들 맨날 똑같아. 환경 제한돼 있고 운동도 많이 할 수 없고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고립돼 있는 것 자체도 우울증 영향을 높여주고 헤마라고 해서 기억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공간탐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부피가 작아져요. 작아지고 아미그달라, 현도체, 공포나 이런 감정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활동이 높아지고 디멘시아 같은 경우에는 고립이 오래되면 디멘시아 위험이 40%까지 높아진대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는. 그 고립이란 거 자체가 그 고립의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면 거기에 처한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시네요. 고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완전 아이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상태가 변함없이 지속되는 기간과 같은 고립이든 불구하고 내가 언제든지 방을 열고 나갈 수 있어. 연락을 하려고 해도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화성 모이시는 경우에는 지구랑 소통하는데 20분이 걸려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또 궁금한 게 사실 유타사막이라던가 아니면 하와이 쪽이라던가 이런 화성과 비슷한 환경을 우리 지구에서도 기지를 건설해서 실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적합한 곳이 더 있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일단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유타사막에도 있고 하와이산 정상에도 있고 캐나다 극지방에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 군데를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착륙할지 모르잖아요. 화성을 예로 든다 치면 화성에 그냥 적도 부근에 착륙을 한다. 그러면 유타사막의 지형이 되게 유사하니까 비슷할 테고 그리고 만약에 화성에 극지방에 착륙한다. 그러면 캐나다 스테이션이 맞는 거고 그리고 화성에도 지구처럼 이런 거대한 대형화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올림푸스, 몬스. 그렇죠. 몬스같이. 그런 지역에 착륙할 때는 또 하와이의 어떤 데이터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모의 실험을 하는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주비행사들이 달이나 화성에 갔을 때 집 표면에다가 도명태의 멋진 기지들을 많이 지어놓잖아요. 근데 사실 아마 천문학자분이 보시기에는 되게 효율성 없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달로 예를 들면 대기가 없는 달 땅 위에다 기지를 만들어놨다. 이거 태양 방사선. 그대로 만든구나. 운속. 이거 뭐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달과 화성에도 이미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위성 관측으로 확인된 용암동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용암동굴 안에다가 스테이션을 지어야지만 이 동굴 천장이 방사선과 운속을 차폐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생존율이 최소한 어쨌든 1년 가까이라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명령에도 지금 지상에 지어진 이런 모의실험기지는 많은데 아직 용암동굴 안에 지어진 기지가 없어요. 실질적인 데이터는 그게 필요한 건데 네. 그래서 지금 많은 후보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도 네.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동굴이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제주도 하면 우리가 이제 수학여행 갈 때 제일 많이 갔던 만장굴이라는 용암동굴이 있는데 기리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 9번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히 규모적인 측면 그리고 동굴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거의 뭐 세계 탑스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실제로 이제 3년 전인가요? 네. 그 아즈르바이전에서 했던 국제 우주대회 네. IAC에다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문을 하나 썼어요. 네. 제주도 용암동굴 안에다가 이렇게 화성 달 모의실험기지를 만든다는 초안을 했는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지금 또 진지하게 되게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제주도가 굉장히 이런 좋은 그 화성 탐사 또는 우주기지 건설에 굴 내부에서 건설하는 걸로써 핫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환화도 제주 우주센터를 올해 12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한라나 중산간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그 탐나 전파천문대가 있어요. 거기 바로 밑에 예전에 이제 탐나대학교 부지였는데 하나가 거기를 지금 하나 우주센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위성 제주도 하고 R&D도 하고 네. 아주 중요한 전출력기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송민영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내과학적인 측면에서 인류가 계속해서 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그런 근원적인 이유가 있나요? 근원적이라고 하면 철학적인 것 같고 자연 과학자, 강화학습을 연구하는 과학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네. 광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환경과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생존에 필요한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학습 방법을 말해요. 강화학습이요? 네. 강화학습이라는 게 요즘엔 인공지능에서도 그런 강화학습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 이 환경에서는 내가 뭘 해야 나의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어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하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신경계를 가진 생명체들이 강화학습을 합니다. 근데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탐험을 할 것이냐 있던 것을 계속 활용할 것이냐 대개는 그냥 그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내가 뭔가 좋은 걸 알게 됐어. 그럼 이걸 계속하면 좀 안전해요. 그렇죠. 은행에 돈 묻어놓은 것처럼 좀 안전해요. 근데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면 이거보다 더 높은 효율로 뭔가 더 좋은 거를 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이 두 개의 균형을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맞출 수 있을지는 우리는 아직도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뇌과학 분야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항상 조금씩 도전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뭔가 새로운 걸 탐색해보고 좀 약간 흥분하고 새로운 거 좋아하고 이런 거랑 관련되거든요. 하드못해 음식점에 가서 처음 보는 음식을 뭐고 이게 뭐야? 먹어보는 거. 그것도 탐험이죠. 그렇게 나의 삶의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우리는 살아왔고 우주 탐험도 그 연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도파민이라는 게 대중들이 좀 잘못 알고 있네요. 도파민은 뭐 쾌락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기분 좋음이나 이득을 얻었을 때 그걸 다시 하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훨씬 정확합니다. 네. 행복 호르몬은 잘못됐고요. 한 20여 년 전에 행복 호르몬은 아니야 라고 땅땅땅 결론이 났어요. 일단 호르몬도 아니지만 도파민은 뭐냐면 내가 예상하는 게 현실하고 가까워질수록 나는 현실에 더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예상은 항상 변해가는 현실에 맞게 잘 맞춰져 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예측에 오류를 신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상보다 좋아? 예상보다 나빠. 근데 이 예상보다 좋아? 나빠를 신호해 주는 게 도파민입니다. 요즘 특히나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키워드에 민감하고 그걸 자주 이야기하는 건 좀 우리 세상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도파민이라는 키워드가 오용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뭔가 신나고 즐거운 걸 나누고 싶은 어떤 밈이 필요했는데 도파민이 얻어 걸린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네 분과 다양한 이야기 일부에 나눠봤는데 우주에 첫발을 내딛은 순간부터 모의실험을 통한 생생한 현장감까지 그리고 도파민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오개념에 대해서 바로 잡아봤습니다. 너무 흥미로웠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주환경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것 같아요. 2부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2부에서도 함께해주세요. 화성중력이 지구의 3분의 1 이거를 거기서 실제 구현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잘해. 12 완벽 1min 1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